세 번째! 제꿍이가 짝꿍이들 많이 좋아해! 제... 뭐라고요? 제꿍이가 짝꿍이들 짝꿍이들 정말 좋아해! 안돼 안돼 안돼! 진짜? 정말? 정말 좋아해! 정말 좋아해! 다시요! 좋아해! 좋아해! 좋아해? 표준어로 쓰시면 됩니다 좋아해!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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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발음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래요! 좋아해! 네! 세 번째! 네 번째 주세요! 네 번째는 네 번째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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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번째는 네 번째는 김상균 잘생겼다 뭐라고요? 김상균 잘생겼다 김상균 잘생겼다 알아요 잘생겼다 정말 쉬운데요? 네 번째 그럼 보너스 문제 하나 더 가겠습니다 네 네 네 마지막으로 켄타가 깐 콩깍지는 안 깐 콩깍지다 왜 갑자기 어려운데요? 켄타가 깐 콩깍지는 잠깐만요 깐 다시요 켄타가 깐 콩깍지는 안 깐 콩깍지다 잠시만요 안 깐 콩깍지는 안 깐 콩깍지다 아 이건가? 잠시만 안 깐 콩깍지다 네! 다섯 번째 자, 다 했어요 선생님 다 잘 써줬습니다 오, 정말?